왠지? 잘 될 것 같은데? 무나미의 정통조합인 돌풍이랑 조그맨이 떴어요. 조심합시다. 저거면은 멀리서도 2궁 돌풍 콤보로 한 번에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훑기라도. 그쵸? 너는 하나도 무리할 거 없죠? 들어갈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내가 그냥 굳이 물릴 필요가 없는 거야. 먼저 기고합니다ugo. new new 괜찮아 캐리해 돌풍이구요 생존이 목표에요 생존 내가 딜을 넣는다기보다는 생존이 목표인거고 때에 따라 이게 공격이 될 수도 있는 템이니까 이런식으로 보이시다 때에 따라 공격이 될 수 있다는데 아우 더 저게 안좋네 광이의 미덕? 근데 이거는 나 더 못돌아가지고 장막에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몰라서 궁은 안썼는데 다행히 한턴 이겼네요 근데 이거 도미넥 가긴 해야될거 같네요 이번판은 도주기가 필요해서 돌풍을 돌렸습니다 도주기가 필요해서 상코어는 도미넥 올리죠 이거 자크도 좀 빨리 잡고 싶기도 하고 오늘 도미넥 가보기도 해야되고 방관도 필요한 시점이라서 사실 게임 템포가 빠르다기보단 덕팀이 포기를 빠르게 해요 우리팀도 포기를 빠르게 하고 질질 끌고 후반에 가는판이 거의 없던소리에요 프레큰 나버리 괜찮아요 근데 나버리도 문제가 상코어여서 이게 게임이 가기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톡깔은 공격력을 5정도 더 높여줬으면 싶네요 저는 얘들아 미드 안오니? 시야 좀 따주면 안될까? 딱 봐도 자크 여기 어디 숨어있고 미드 3명 밀고 있는데 왜 시야는 어두컴컴하고 거봐 거봐 이러고 있는데 와 이거 센거 봐라 시야기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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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못가예듯 우리도 헷갈림 죽어서 가자고? 이거 그 현자로 치자고 나보네 이러면 난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자기들은 병 넘는다고 아 아 너무해 아니 자기들은 병 넘는다고 저러는 거야? 너무해 두 종이 탔어 3코어 올렸는데 공급력이 207? 루시완 몇인가? 루시완도... 아 이거 고연폐 때문이구나 저거 장막부터 좀 치워야 돼 안 치우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드라마틱하게 데미지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아이고 또 나는 뺄게요 끝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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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다 6,1,1,10여시하고 이겨야 되네 끝내가 끝내가 있음 끝내가 어떻게 하하 끝내가 8점 질량이 막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안전하게 플레이했다는 거에 초점을 되게 맞췄어 이번 판은 진짜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KDA도 되게 이렇게 나왔고 아까 어디야 거기 바론 쪽에서 자기들 병 넘는다고 나 버리고 가가지고 죽은 장면 그거 아니었으면 퍼펙트였는데 그래도 나름 돌풍 성공했네요